악 소리 났더니 막 재문 형이 아웃되고 그랬대. 그더니 저 형이 들어오더니 막 날뛰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.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내가 띄웠더니 반사가 나오더라고. 그더니 앞에 띈 사람들은 다 그냥 사는 거고 반사 띈 나만 아웃된 거래. 어제도 형이 여기 있잖아요. 형은 아웃인 거잖아요. 아 오늘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런 거야. 아니 주인공들 3명을 이렇게 아웃시키면 어떠자는 거야. 형 말을 이렇게 예쁘네. 여기 지금 브레이드 피트 그다음에 지금. 올랜드 블룸. 올랜드 블룸. 너 뭐 하네. 탕쿠르조. 3명 이거 지금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. 뭐야. 아웃됐어. 누구한테 떼였어. 종국 오빠. 아니야 김종국 저 화이팅.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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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확실히. 왜 부르셨어. 아 왜 그러세요. 왜 그러세요. 어떻게 해야 돼. 좋아요. 왜 부르셨어. 일기에는 도저히 안 돼. 왜 이렇게 부르셨어. 아 지효로 동영하고 싶어. 연합 맺었네 연합 맺었어. 아 무기가 어때야 되는데. 콜럭에 있다 Muslims 옮 Rechts. 이거. 여기. 야 얘는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. 야 근데. 아 진짜. 이거 잠讨standing.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걸로 낯을래 해ento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정국이 아웃이네, 그래! 우승할 수 있어 이제. 우승할 수 있어. 정국이 아웃이야. 자 유정아 이제 2밖에 안 남았어.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. 가자! 내가 우승하겠어. 넌 웃음 못한다겠어. 제발 인질이야 유정아. 아 나 진짜 너. 아 너 그렇게 즐거워해. 아까 어마어마하게 그랬을 때도 제가 이겼어. 봐준 거라니까. 너 인질이야 그거 명심해 알았지? 드디어 탈출. 명심해 너 인질이야. 내가 우승을 하겠어. 너 인질이라니까 웃음. 내가 우승할 수 있어. 그래 우승할 수 있어. 열려라! 문! 잠깐 보지? 어디 있어. 여기 있구만. 아! 여기 있구만. 천재 선생님. 내가 뭘 잡고 있지? 유정이 이런 표를 잡고 있어. 탑! 동생을 살리고 싶지 않나? 살리고 싶습니다. 살리고 싶나?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. 그지? 탑 너에게 명령을 내리겠다. 동생을 해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빨리 윤재문 이루고 이러면 살려주겠다. 빨리! 아니면 그냥, 그냥 떼버린 거야 그냥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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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내가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. 뛰면 자네가 이기는 거지. 근데 나한테 왜 그런 명령을 안 해. 아! 무슨 명령이야! 아! 그렇구나. 불어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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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빵한데? 민재무씨 운동했는데. 오오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. 오오오옹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. 아! 와! 와! 아, 모냥 빠지네. 협동으로 협동 탑 네가 딱 잡아. 팔을 잡고. 그냥 뒤에 한 번 더. 아, 타. 양팔을 딱 잡아 나 러닝의 3년 차야 잡아 잡아 오술다 오술 잡아 오술 잡으러 팔에 팔 오술